음악 얼마 전에 외국인 유학생 하나가 저를 보고 이런 질문을 해요 좋은 교수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고 묻길래 요령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쉬운 얘기를 들 수 있으면 어렵게 하는 재주가 있어야 한다 쉽게 설명을 하면 아무도 널 존경 안 할 거다 두 번째 요령은 뭐냐 하면 간단하게 할 얘기를 길게 얘기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그래야 좋은 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좋은 교수 노릇하기는 틀렸어 그래서 얘기를 어렵게 하기도 힘들고 또 짧은 얘기를 길게 하기도 힘들고 될 수 있으면 좋은 교수 얘기는 잊어버리고 이 얘기를 간단하게 진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가 많이 남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역사학자입니다 이 사람 이야기를 시작으로 말씀을 풀어가 볼까 합니다 이 사람이 상당히 중요한 현대사 역사가인데 허벅 버터필드라고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만약 좀 불편한 과거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저녁 식사에 초대하라고 그랬어요 불편한 과거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면 차분하게 함께 식사를 하면서 얘기해 보자 여러분들 생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 얘기를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론에 관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어떤 이런 토론을 할 때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국제정치학자들이 토론을 하면 모두 국가를 하나의 단일체같이 얘기를 해요 미국의 정책은 어떻다 미국의 입장은 뭐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국가가 하나의 단일체가 아니다 모나드나 하이퍼스타티제이션이라는 건 추상체를 구체적인 대상처럼 만들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하이퍼스타티제이션 같은 얘기를 하지 말라 어떤 나라 안에는 수많은 다른 요인이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그거를 미국은 어떻다 일본은 어떻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학자들이 국제정치회의에 나오면 대개 자기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정부 대 정부가 아니라 조금 정부의 차원을 넘어서서 나라의 차원을 넘어서서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의 얘기가 자기 생각이 항상 옳은가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항상 지금 일어나는 일이 새롭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옳지 않은 일입니다 옛날에 이 세상에 새로운 일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 있었던 일의 연장일 수도 있고 옛날에도 있었던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도 합니다 또 하나는 역사라는 게 일직선에 이렇게 진행이 아니라는 것도 생각해둬다 그 다음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지만 이 나라와 나라 사이 일에 연구한 해결이라는 게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달라는 얘기입니다 외교에 관해서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외교라고 하는데 외교의 여러 가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에 여러 가지 요소가 끼어들어요 제일 첫째 제가 실존적인 접근이라고 부르는 건데 어떤 나라를 대상으로 할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이념이나 혹은 정서 이런 거를 가지고 근본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를 다른 접근도 있어요 제가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부르는 건데 현실적인 접근은 뭐냐 하면 공의적이어야 해요 이득이 될 게 뭐냐 외국하고 상대할 때 이게 좋은 경우는 실용적이에요 실제적인 필요에 부응할 수가 있는데 좀 나쁘게 한 말 하면 기회주의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법적인 접근 이거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특히 이번 접근에서 사법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죠 사법부에서 한 결정이니까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정치적인 접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정치적인 접근이라는 건 모든 문제를 어느 한 가지 입장에서만 보면 안 됩니다 어떤 한 집단의 관점에서만 이 문제를 보면 안 돼요 정치라는 건 늘 종합적이어야 해요 아리스토텔레스 말대로 건축적인 학문이에요 집을 질려면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이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정치적인 접근입니다 그런데 나쁜 면도 있어요 정치적인 접근이라는 말을 잘못 쓰면 자기 정파에 이득이 되는 게 뭔가 국민이나 국가에는 손해가 갈 수가 있는데 자기 정파에게는 한시적으로 좋은 결과를 빚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정치적이라는 말을 쓸 때는 상당히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다른 면이 있어요 국가의 영역을 넘어서 현대에 대해서는 이 면이 많이 더 강조가 됩니다 사람과 사람, 국민 대 국민들, 정부 국가 대 국가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어떤 두 나라 사이의 관계에 관해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든 겁니다 역사상에 우리 일본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이 잘 정리가 된 일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분열이 돼요 이건 잘 아실 겁니다 임전여란 직전에 우리나라의 외교 사절로 간 사람들이 일본에 관해서 전혀 상반된 보고를 한 겁니다 상반된 처방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근대 세계 문턱에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최익현, 김옥균 두 사람이 일본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분은 최익현은 중화 세계에서 일본이라는 건 야만스러운 나라라 이건 완전히 배격해야 한다 김옥균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근대화하려면 일본어가 가까워야 하고 일본에서 배워야 하고 도움도 받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말하자면 중화 세계하고 새로 등장하는 일본의 세계의 분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분열이 우리나라 내부에서 일어났죠 마침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처했을 때 그다음 이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승만은 일본을 철저하게 배격하려고 했어요 굉장히 반일적인 정책을 추구했는데 박정희는 그렇지 않았어요 일본하고 협력을 해야지 일본의 도움도 받고 협력을 해야지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정책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두 사람 한 인물 안에서도 일어나요 흔히 우리는 삼성 이병철 회장은 친일적이었다 일본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자세히 살펴보면 일본에게 도움을 구하고 일본의 도움을 받으려고도 하고 일본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한 면으로는 일본의 어떤 면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 옆에가 주로 친일파라고 알려져 있는 윤치호입니다 그 전에 제가 한 2, 3년 전에 파란의 라이덴 대학이라고 거기 가서 한국에 관해서 강연을 하는데 아마 유럽에서 한국학을 제일 잘하는 데가 파란의 라이덴 대학이 아닌가 싶어요 그 대학에서 어떤 교수 하나가 한국말도 아주 자유롭게 하고 한국 역사에 관해서 저보다도 훨씬 더 조회가 깊더라고요 그분이 윤치호에 관한 전기를 쓰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하필 윤치호인가 그랬더니 자기가 증명하려는 건 윤치호의 전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 하나를 한 가지 라벨로 한 가지 타이틀로 부르면 안 된다 윤치호를 대개 친일파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 일기, 이 사람 한 일, 한 말을 보면 굉장히 반일적인 데가 많다 그래서 자기는 그걸 증명하고 싶다고 그래요 한 사람한테 친일이니 반일이니 이런 말을 하나의 타이틀만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 특히 서양 사람들이 일본에 관해서 생각을 할 때 굉장히 다른 면이 보여요 이건 아마 루스 베네딕트 얘기는 잘 아실 겁니다 아니면 저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정의이지만 또 하나가 좀 특이한 사람이 있어요 안젤라 카타라고 한 사람이 20세기 초에 영국의 작가예요 상당히 유명한 작가인데 일본 가서 살았어요 또 일본 오래 살고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상당히 조회가 깊은데 이 사람의 일본에 관한 인식이라는 건 아주 달라요 건축적으로 아주 추악하다 그런데 또 한 편에서 보면 아름다운 면이 너무 많다 컵스하고 소소 이런 플레이스 이런 집기들이 아주 참 예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큰 도시는 정말 아주 보기 싫고 흉악하고 그렇다 그러고 흉악하고 이런 도시인데도 또 보면 굉장히 문명화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이런 도시이기도 하다 이 사람이 일본에 오래 살면서 느낀 동경에 관해서 쓴 책 중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제가 일본에서 대사할 때 거기서 만난 유럽 대사들은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친절하고 예의바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흉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태평양 전쟁 때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요 사람하고 국가가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강항이라고 선비인데 임진왜란 데 납치됐어요 일가가 모두 납치됐어요 납치되는 과정에 엄청난 고생을 했죠 뿐만 아니고 아주 심한 일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일가족이 다 납치가 됐는데 자기 어린애가 구토를 하니까 일본 병사가 그 애를 들였다가 바닷속에다 던져버렸어요 아주 심한 일을 당했는데 자기는 자기 애를 돌볼 수가 없었다는 그런 경험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일본에 대마도에 도착하니까 길거리에 실신정도로 누워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는 나라 원망을 하더라고 그래요 굉장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사람은 안 그렇구나 나쁜 정부가 나쁜 일을 시킬 뿐이지 일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구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상당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안중근을 갖다 놓은 간수 헌병, 찌바 얘기는 잘 알 겁니다 안중근을 너무 존경해가지고 일생을 안중근을 추억하고 유품 같은 것을 간직하고 절에다가 안중근의 사당을 모셔가지고 섬기는 일로 일생을 보냈어요 이런 일들이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 가능합니다 진도의 외독산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명량해전에서 죽은 일본군 병사들이 폐 안에 휩쓸려오는 것을 그렇게 일본한테 나쁜 일을 당한 진도 사람들이 묻어줬어요 지금도 진도에 외독산이 있고 일본 사람들이 가끔 찾아와서 저걸 돌보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와카미아 주필, 아사히 신문의 주필하고 특별한 기억이 있어요 한참 독도 문제를 가지고 우리하고 많이 싸웠는데 제가 와카미아 주필을 많이 설득을 했어요 우리는 절대로 독도 양보 못하는 거다 이거는 내가 네이셔널 인터레스트가 아니라 네이셔널 모랄리티라고 그랬어요 일본한테 우리가 침략을 받을 때 너무 제대로 저항을 못했기 때문에 그건 우리들한테는 엄청난 도덕적인 부담이다 만약 독도를 뺏기는 경우가 있으면 남북한 7천만이 다 죽더라도 절대로 그거를 뺏기는 일은 없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사설이라도 한 번 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독도는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해 봐서 독도를 한국한테 독도 영유권을 주장 안 해야 한다 한국이 가져야 하는 거다 하고 숨 쓰라고 그랬어요 몇 차례 주저한 다음에 주저했지만 제가 하도 강렬하게 설득을 하니까 실제로 아사히 사설을 썼어요 그 다음에 진작 돌아가셨지만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이런 분들도 있어요 또 하나 이건 여기 안 썼습니다마는 후세 변호사라고 재정시대 때 일본의 변호사인데 한국 독립운동자를 열심히 변호해가지고 거의 폐가망신까지 됐어요 대사할 때 그분의 요족에게 우리나라 훈장을 전달했는데 훈장을 전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의 진정한 애국자는 후세 변호사 같은 사람이고 야스쿠니에 묻혀있는 1급 전범자는 사실은 일본을 배반하고 일본 국민에게 엄청난 해악을 끼친 사람이다 후세 변호사가 진정한 일본의 애국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일본 신문들이 그거를 토부로 보도를 하던 걸 보고 속으로 조금 놀랐어요 나는 상당히 비판이 올 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다른 얘기입니다 세상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회 사이에 제일 어려운 일이 뭔가 가해자하고 피해자를 구별하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도의적인 객관적인 기준 같은 걸 모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사회의 일종의 어길 수 없는 어떤 현상이에요 저 앞에 보면 인류 최초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카인하고 아벨이에요 우리는 카인이 가해자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제 생각에 카인에게 물어보면 자기는 피해자라고 할 겁니다 똑같이 일을 했는데 자기 동생만 하느님에게 호의를 받고 자기는 무시당하고 그러고 나서 결국 자기가 처지른 살인도 피해자로서 자기는 피해자로서 한 거다 그러고 그런 얘기일 거예요 여기 유명한 게 저게입니다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샤일록 이야기인데 이 샤일록은 우리가 희곡을 볼 때는 샤일록이 모두 가해자로 생각을 하겠죠 피해자는 베니스의 상인이고 그런데 그 드라마를 읽다가 보면 전혀 딴 얘기가 나와요 샤일록은 자기는 피해자여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까지 자기가 당한 걸 생각하면 자기는 피해자고 자기는 이 조그만 보복이라도 해야 한다 하고 우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관계를 생각할 때에 조금 더 우리 생각의 깊이나 넓이를 좀 더 더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 이제 조금 좀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가면요 1965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어떤 면에서 성공이고 어떤 면에서 실패입니다 당장 성공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산업화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였고 이 문제를 일본하고의 협력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당시 정부의 정책이었고 이 정도에 성공했습니다 외교, 안보, 산업화, 기술, 자본 이런 거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것 같은 거를 일본하고 협력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었죠 일본하고의 협력을 그 대신 불만은 남았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실존적인 불만입니다 거기에 실용적인 성과를 기다리고 있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땐가는 이 문제가 다시 표면으로 드러나리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뭐냐 하면 과거사 문제 그 다음에 일본 일부에서 쯔그루가이라고 교과서에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는 그런 내용의 교과서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 것이 작은 문제였어요 우리는 항의를 하고 일본에서는 적은 문제니까 그냥 넘어가자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나갔죠 그 다음에 진짜 난제는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1965년 협의에서 타협이 된 문제가 1910년에 한일협약이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 쪽에는 물론 저거라고 하죠 불법이죠 일본은 아니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이미 무효다 하는 것으로 넘어갔어요 서로 상대방으로 같은 문구지만 이해는 달리 하는 게 이게 언젠가는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도 문제가 있고 업 문제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도 적어도 한시적으로 1965년에 협의학은 우리나라 정책에 일정한 상당히 중요한 기여를 한 셈입니다 독도 문제에 관해서 아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도 독도 문제 때문에 한일뿐만 아니라 한미일 협조가 상당히 어그러진 그런 일이 있었지만 독도 문제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독도를 우리가 실효 지배하고 있는데 왜 독도 문제만 나오면 일본보다 우리가 더 앞서서 나서서 떠드는가 그러고 좀 가지고 있으니까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나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말씀도 이해가 되지만 왜 우리가 독도 문제 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나 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단지 그렇게 우리가 독도 문제 가지고 앞장서서 많이 나가 가지고 그게 우리 외교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 하는 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심한의 현에서 독도의 조례를 만들었죠 독도의 날도 하고 그때 일본 전 심한의 현에 이거는 일본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크게 항의를 했어요 크게 해 가지고 사실은 독도 문제가 상당히 불거졌는데 이번에 경우 일본의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이 불반된 경우도 그렇고 이게 심한의 현 경우도 그렇고 이것이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외교관계에 있어서 우리한테 이로운 일이었나 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 다음 이제요 1900 내 생각에는 지난 세기의 말일부터 1965년에 합의를 이뤄났던 객관적인 현실이 상당히 변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첫째는 냉전이 종원됐고 중국이 부활했고 그다음에 한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뤘어요 그다음에 88올림픽에 성공하고 남북관계에 새로운 국면이 나옵니다 노르태우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든지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동반자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북한하고 화해하고 교류하고 협력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적과 동지의 새로운 정의가 생기죠 한일 관계에 이거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그때 이제 납치 문제가 불거지면서 북한이 자기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걸로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항무기로 이어지면 더 절실한 문제가 되지만 이미 그 납치 문제 때 일본 사람들이 당한 충격이라는 건 상당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메구미 이런 14세 소녀가 납치되고 이런 일을 보면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민주화하고 평화주의 헌법을 지키면 다른 나라도 자기네들한테 평화적으로 대해주리라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쉽게 북한이 일본을 드나들면서 더구나 여인들을 많이 그렇게 납치해갔다는 걸 알고 상당한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가 상당한 기대하고 우려를 갖게 됩니다 그다음에 1965년에 감춰졌던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위안부 문제, 징용노동자 문제,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1910년에 저약이 불법인가 아닌가 하는 것 불법인 경우에는 일본하고 한국이 일본의 강압통치 때 교전국가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일본 이 경우에 제가 대사를 하고 있던 21세기 초에 아주 한일 관계는 굉장히 좋았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일본이 새로운 국제 지역 정치의 현실에 있어가지고 한국하고 파트너가 된 것을 생각하지 않았나 셔틀 디플로매시 이게 있었고 그다음에 상당히 일본 대중사원에서 아마 가장 큰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그게 대사가 훌륭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그게 아니고 일본 정부의 주류 생각은 어떻게든지 대한민국하고는 좋은 관계를 파트너십을 가지고 앞날을 개척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게 아니었나 그러고 생각합니다 이게 야스쿠니의 역설인데 빨리 끝내라고 하니까 그냥 읽어주세요 야스쿠니에 대한 이런 심각한 비판이 있는데 반면에 저는 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야스쿠니에 집착을 하나 하는 것도 또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를 보고 남자끼리 동성애라는 건 그건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해 못하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를 한다고 해서 동조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 못하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없이는 21세기를 제대로 개척해 나갈 수가 없을 겁니다 하고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것만 하면 끝내겠어요 아베레이짘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전후구조를 완전히 탈핑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쉽게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학자들 중에는 아베레이짘이 앞으로 누가 집권을 하건 간에 일본의 외교의 근간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쉽게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견을 여기 적었어요 16초 초과 그 다음에 뭔가 중요한 것은요 지금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고 많이 설명이 나왔지만 이 지역이 깐딱하면 냉전 초기 때보다 더 나쁜 냉전 기간보다 더 나쁜 상황을 맞을 수도 있어요 이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한일 간의 협력입니다 지금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이걸 할 때 몇 가지 제가 여기 얘기한 게 있어요 현실을 바로 인식하고 현실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뭔가 하는 걸 짚는 겁니다 1965년에 안보하고 산업화가 중요했듯이 지금 현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하고 지식을 잘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는 능력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협력을 조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결여되면 아무리 좋은 외교 목표 아무리 도의적으로 훌륭하고 아무리 정서적으로도 우리한테 맞는 것이라도 좋은 외교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아마 처음 제가 들었던 제가 알게 됐던 그런 순서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진행이 돼가지고 아마 시간이 너무 많아서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었으면 유감입니다만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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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